반갑습니다. 5월 18일 조건 검색식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휴장입니다. 내일은 휴장이구요 내일 부처님 오신날이기 때문에 휴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번째 종목부터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승률이 70% 나오고 있구요 수익이 23개 손절이 10개 상한가가 그중에서 6개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만족시간 조건만족시간이 이 옆에 정확하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저 종목이 몇시에 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식은요 하나의 수학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저희가 해운이 pc 에다가 심어 드리는 겁니다 심어 드리는 거구요 직장인도 할 수 있구요 직장인도 할 수 있고 이거는 한번 돌리기만 돌리시면 굉장히 삶의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 승률은 없습니다 100%는 없죠 100%는 진짜 없구요 지금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 거의 80% 이상 꾸준하게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자 첫번째 종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종목이 포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자 오늘 첫번째 종목은 에너토크 자 에너토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시에 떴는지 조건 만족시간이 바로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에너토크가 자 지금 보시면 17900원에 떴습니다 10시 3분 40초 10시 3분 40초 10시 3분 40초에 떴구요 자 이 종목 019990 이거는 아쉽지만 손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까지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자 보시면 자 10시 9분에 떴구요 10시 9분 맞나요 아 예 10시 3분 10시 3분 10시 3분 자 여기에 떴네요 여기 떴고 아쉽지만 어 이거는 어 거의 못올랐습니다 예 못올랐고 자 이럴 경우에 10분봉을 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손절이죠 자 이게 지금 갈색 버튼 보이시죠 아 갈색 선 보이시죠 자 이게 10분봉에 61성이 빠졌죠 자 이건 아쉽지만 손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어 그대로 하시면 되요 그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쉽지만 손절 자 두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번째 종목 자 오늘 첫번째 종목 이스타코입니다 두번째 종목은 이스타코 자 한번 볼게요 3750원에 떴습니다 이스타코 자 이거 두번째 떴네요 최근에 또 떴 적이 있는거 같은데 아 여태 떴네요 3100원에 한번 떴구요 자 오늘 또 떴습니다 3750원 자 하루 전날에 3100원에 떴기 때문에 실제 잔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 굉장히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어쨌든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스타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자 세번째 종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당겨서 거의 마지막에 떴어요 마지막에 자 A프로젠 HG A프로젠 거의 마지막에 떴어요 HG 1160에 떴구요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매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으로 매수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냥 켜놓기만 켜놓으시면 돼요 자 1,2,4,5 1,2,4,5 1,2,4,5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1시 58분에 떴죠 1시 58분에 떴기 때문에 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차트로 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종목이 A프로젠 HG 네 A프로젠 HG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종목이 떴는지 HG 자 한번 볼게요 차트가 왜 안나오지 계속 이상한게 나오네 네 HG 아 이건 이 차트인데 이 차트로 한번 봐야겠다 자 HG 한번 보겠습니다 A프로젠 HG 1시 자 보시면 1시 58분에 떴구요 1분봉 봅니다 1시 58분 1시 58분 1시 58분 1분 봅니다 1분 봅니다 1분 봅니다 1시 58분 여기 떴네요 여기 떴네요 동그라미 칠게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은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쓰신다면 정말 수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휴장이구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휴장이구요 또 수익인증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호호마마님 자 이스타코 코렌 코렌은 어제 종목 같습니다 나오네 여기 5월 17일날 어제 산거 오늘 수익을 냈다 자 이 말인것 같습니다 이스타코는 오늘 종목이죠 호호마마님도 이제 캐치로 하시는것 같구요 그리고 세로이님 자 세로이님도 이제 캐치로 하시네요 제가 이제 전화오면 다 캐치하라고 합니다 캐치로 하게되면 더 편하기 때문에 이스타코랑 코렌 코렌도요 어제 사신거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완전 전업이 아니시면 그냥 캐치가 편합니다 직장인들 무조건 캐치가 편합니다 호호마마님 세로이님 존보용님 존보용님 아쉽지만 에너토크 손전하셨구요 블루레인님 블루레인님 5만5천원 축하드립니다 한종목님 한종목님 조금 아쉽네요 이분들은 한종목만 하고 안하기때문에 어쩔수없어요 콜라님 콜라님도 이렇게 지금 콜라님도 많이 먹었는데 너무 엄살피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님 갤럭시님 이스타코 23만9천원 역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분도 딱 한종목씩만 세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빨강우사님 4만7천원 축하드리구요 우리 그리고 또 에머렌스님 에이프로제 72만원 와 잘한다 이스타고 67만원 아마 하나는 물려있는것 같은데 에너토크는 크게 물려서 보유중이다 다시 묶였네요 다시 올라올겁니다 에너토크는 등가폭이 원래 커요 그 종목 자체가 다시 올라올겁니다 전하무정님 오늘은 마이너스지만 이때까지 수익률주하시는데 내일 쉬는날 술이나 마셔야겠네요 이스타코 90만원 에너토크 조금 아쉽구요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전하무정님 검색시계 A프로제 HG가 나왔다 역시 주도를 잘 포착해주셔서 거의 상한가까지 말아올린 것을 볼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고 오전에 손실 났었던 것은 오후에 다 메꿔주니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프로젠도 상장하게 될 때까지 제로가 남아있으니 자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5만6천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인증 사례들 지금 수익조하님꺼 안 봤네요 하나 더 볼게요 29만원 어제 매수 때 했던 코렌 오늘 수익으로 매도했다 아마도 제가 직접 매도했다면 손절처리 했겠지요 이렇게 또 수익을 남겨주었습니다 조건검색식 지금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켜놓고 나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검색식을 이 조건검색식을 쓰신다면 정말 수익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기 좋고요 정말 쉽습니다 깔고 가르쳐 드리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되고요 특히 직장인들은 아무것도 안해도 돼요 그냥 켜놓고 나가시면 돼요 한번은 켜줘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 안되는거 아니냐 뭐 하기 어려운거 아니냐 그런거 아니죠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켜놓기만 켜놓으면 되고 종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해당 종목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매도를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검색식 가지신 분들은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매일매일 인증을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매일 인증을 하고 있고요 이 인증 데이터는 유튜브에 계속 남아있어요 날짜별로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장이 좋으나 안좋으나 무조건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최고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색식 하나만큼은 위너스 특히 정말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심하신 분들은 이거 꼭 강력 추천드립니다 초강추드립니다 초강추드리고요 이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검색식 이거 하나 받아 놓으면 평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고요 내일 부처님 오신날 또 좋은 휴일 되시고 성공투자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